제주 광명사 연화합창단이 전주지 성관스님을 추모하며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일 설문대 문화센터에서 열린 음악회는 제주 불교의식을 시작으로 마음고요, 연꽃향기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성관스님 입적 20주기 추모의 뜻을 담은 공연에서 광명사 주지 일향스님과 김일숙 단장은 오늘의 합창이 모두에게 부처님 지혜의 울림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에는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 효원스님과 탐라 성보문화원 강규진 원장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